아 근데 야 드브유론이 좋아니까 지금 하기 힘들겠는데 자 이제 최대한 빨리 해봅시다 목표가 저분이에요 지금 너무 고마워가지고 몇번 저 같이 껴주시려고 한거 같은데 아 전 민폐 끼치는거 싫어해서 제가 좀 킬러 갑니다 노력해볼게요 아직 6분 남았으니까 자 이분 볼게요 이분 닉네임은요 아틀랑 고기님이십니다 자 인색트드래곤 그리고 블랙군이 쓰시구요 카디언이 쓰시네요 7점정 와우 그러다가 포메쿨 야 가디언 징각이라고 야 진짜 세겠는데 아 이그나도 있으시네요 지진도 너무 귀엽죠 저는 못 얻었죠 출첵이 하루가 이틀이가 오잘라가지고 그때 엉엉 울었습니다 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시닉스 징각까지 있으시네요 거기에다가 게스에스에스 호크웨어 7.0 아주 좋은게 많으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축해주세요 닉네임이 친구축해주세요 아닌 이상은 안봅니다 이건 누구야 이거 음 아네 자 다음은요 나무 닭 케인이 보겠습니다 아부밸리는 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책은 좀 얻기 힘들죠 그렇군요 제가 이 나이 먹고 저 책까지 사면은 욕먹어요 그렇죠 딱정불에서 샀다가 엄내리 욕먹었죠 자 나무 닭이 보겠습니다 아마 2010년에 나오지 않았나 아 그렇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백룡 이거 본거 같은데 아닌가 어 아니네요 자 보겠습니다 워스타일스 아니에요 저 방금 흥룡에다 흥룡이 있는데 빠밤 백룡빵 백룡 아 죄송합니다 네 미친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백룡만 보면 흥분을 감출 수가 없네 플래그나 SS 백룡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백룡 한 20마리 있으면 심장말비가 되겠어 이제 티아머니 반갑습니다 김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고 네 그 다크플러스틱 보겠습니다 그렇다 스타일스 와 이거 진짜 얻고싶다 이쁘게 생겼어 난 이거 얻으려면 한 4년 기다려야돼 인간적으로 365일 매일매일 추석하면 주면 안돼요? 이거 성능이 그렇게 좋아 이거?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옥땅옥땅 몇가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은 유토피아님이십니다 믿음이가 찬양하라 네 믿음이 좋죠 방금 흥룡이 잘 반갑습니다 백룡만 쓰시면 보시면 너무 흥분한 것 같다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똥 똥 똥이란거 아니에요 똥이란거에요 똥 똥 똥이랑 똥은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백룡 맞는데 너무 귀엽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고대신용 7.0 그리고 윈드드래곤 쓰읍 쓰읍 으어 자 그리고 흥룡도 있네요 네 별로 없네 다 봐야지 자 그래서 윈드드래곤 있구요 고대신용 너무 귀엽죠 네 그리고 슬라임 드래곤 너무 귀엽네 나도 키울까 다크닉스 인섹트까지 이렇게 맞네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 얼마나 남았다 하 너무 많았는데 잠깐만 야 4분 남았는데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좀 봐 드리고 싶어 어 저분이 원하는게 뭔지 몰라 나보다 많은게 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라도 해야지 자 일단은 지금 닉네임은요 샤크님이십니다 네 레블러톤 유니드래곤 그리고 스켈레톤이 쓰시고요 흥룡님 쓰시네요 플래그라시가 있는데 지하당굴드래곤이 왜 이렇게 세 보여요 그래서 루네라비드이 쓰시네요 잠깐만 이거 뭐야 아 그러면 드빌투 10시에 바로 갑니다 네 우리엘님 네 쭈춰봐 10개 감사드려요 징크 아이고 야 큰일났네 이거 환불 당하겠네 네 10시 야 큰일났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희생양양 여러분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너무 쎕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누구 봤지 샤크님 오셔서 다 릴로그님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하게 보겠습니다 자 릴로그님 자본주의는 너무 쎄 아 이분 자본주의 땅크에 밀리셨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좋은 곳 가세요 우리 이러도 미국 갔어 우리 이러도 미국 갔다구 검색 안돼 자 그럼 갖다 버리고요 아 버리는게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버린다는 표현은 자제할게요 네 안되셨습니다 탈락 자 그럼 다음번 베이커레거님 보겠습니다 백룡레거가 아니네 뭐야 이거 어허허헝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아허 어우 내 취양저격 어우이짜 이거 환불땅이네요 이러다가 오흐흐흫흐흫 이야 진정한.. 어? 네 감사합니다. 백호래거님. 어우 이거 진짜 주고 싶다. 어 이 분 진짜 뿅 같다. 네 감사드립니다. 명정당할 건 있죠? 네. 자 그리고 다음번 보겠습니다. 백룡이 없네요. 자 그럼 빨리 볼게요. 자 여기서 흑룡이 바방 하는데,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포메클 나오고 이렇게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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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카이도 키우시고 많이 벗네요 디빌트 빨리 안하면요 환불당하거든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시간은 딱 2분 남았는데요 역까지 왔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분 코앞에 있네요 문제는요 역까지 봤어요 지금이 2분하고 흥룡님 친구코드 적으시라니까요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봤는데 왜 친구코드 안적었어 다음으로 볼게요 규칙입니다 펭귄님도 보고 계십니다 펭귄님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펭귄님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은 안반지니까 마지막일 수 있어요 빨리 가겠습니다 아 시간없다 3분 더 해야 되는데 빨리 볼게요 자 다음분은요 야타노미 칠르마루 군님입니다 빨리 볼게요 어떻게 보냐면요 백룡이 없네 그럼 미나스 보고 끝난 야 5장력 너무 심하자노 그래도 7.0 키운 게 있겠죠 있겠죠 없네 뿅 죄송해요 너무 빨리 끝냈죠 근데 자본주의 노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음번 보겠습니다 자 넘버 28님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본주의 자 자 이렇게 봤는데요 백룡이 없어요 음 고마워 백룡 없어서 포맷골 7.0 아주 멋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7.0은 또 있어요 다로스가 있구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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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얘 고령 너무 풀각이네요 멋지네요 번개 고령이 있구요 자 여기 풀올 수 있고 르르르르르르 플라킹도 너무 이뻐 이렇게서 봤습니다 이렇게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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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디멘션 안 뽑뻤네 디멘션 진짜 멋있죠 저도 키웠는데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그 다음번 보겠습니다. 바로 드빌 1번이 좋아 드디어 보이시네요. 이분은 마지막으로 보자. 자 펭귄이부터 보겠습니다. 펭귄! 저랑 같은 금별이신데요. 백룡이 없어요. 빠이. 자 이렇게 해서 나이트 드래곤. 무붐! 있으시네요. 자 거기다가 아스티가 있으신데요. 네 백룡이 없어요. 네 얘는 글피 깨져요. 네 그렇죠. 그리고 라지키스. 아 카스구나. 카스 맛있죠. 아 그게 아니고. 자 이렇게 해서 네 트리페어 윙 그리고 일로스 포메쿨 이렇게 요걸 봐야죠. 자 그 지하 땅불공은 각성 6. 헤에에. 야 정말 잘 키우셨다. 이거 땅 속상이면 아무리 시기하지 않나요. 바람도 있으시네. 멋져요. 스퀘어드 7.0 아주 잘 키우셨네요. 데빌 본 채찍 찰싹. 네 이렇게 해서 네크로메서까지 봤고요. 네 이렇게 해서 혼 살랑 미나스까지 이렇게 봤네요. 초월이네요. 멋있네.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 보겠습니다. 데빌1이 조아님 보겠습니다. 이분 오래 걸릴 텐데. 아 운간이시네. 자 시간 59분인데요. 망했다. 여러분. 마지막 한 분. 예 아그나드 SS. 이분 뭐 이리 많아. 허허허허 화낸 거 아니에요. 근데 백룡 어디있어. 백룡이 어디. 백룡이 없다고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이성은 이러. 네. 네. 드사모. 네 드사모. 냥냥님. 축하드려요. 네. 안되신 분들. 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예 끝났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봤는데. 와. 푸루스티에다가. 전장. 없는 게 어디있어. 부두룡에. 루네라 트리플에서 두 개. 야 씨. 아 알고 있었어요. 뜬 것도 봤어야죠. 생방송 못 보고. 제방 봤어요. 네. 그럼 마룡까지. 와 진짜 나 이거 하고 싶다. 자 그리고 이블돈 트리플에스. 야 이분 뭡니까. 카르나. 이그나. 미트라 트리플에스. 나도 만들어야지. 피닉스에다가 디메이션까지 가셨고요. 거기다가 킨더. 너무 귀엽네. 나도 강림할 거야. 나쁘지 않은데요. 엔젤까지 있으시고. 크라치아. 틸키도 있으시고요. 크라치아. 예 크라치아. 크라치아. 세크라치아. 야 이분 없는 게 뭐예요. 이분 드술도 있는 거 아니요. 유니드래곤. 바할. 카르나. 진각. 야 난리 났습니다. 106만원 거 나머지 다 있네. 이거 뭐예요 이거. 너도 트리플 했으니. 폭풍에 라이오스. 야 이거 뭐야 이거. 시공의 폭풍에 제대로 빠지게 돼 이거. 포이즌리버 그냥 성체도 키우시고. 보상 이용도 있어요. 전장. 다크베인 트리플에스. 와 아르밍 트리플에스 이쁘다. 저 나기 갖다 팔고 싶다. 네 그리고 앙그라는 SS이지만 너무 높네요. 포포먼트 있으시고. 이렇게 많이 있으시네요. 포이즌리버에다가. 좋은 게 진짜 많으시네요. 언제 끝나는데. 와 카르나 초월인가요 이거. 어떻게 봤을까. 야 이거 1분이다 지금. 큰일 났다 마지막 분 마지막 분 마지막 분. 어 뭐지. 어 이거 뭐냐. 안 되네 이거 환불당해. 환불당한다고. 환불당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잠깐만. 잠깐만. 마지막 분. 진짜 마지막. 죄송합니다. 자 두세한 분 양랭님 오겠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네 백룡 있네요. 자 그리고 뽕뿅. 다 못 받을게요. 죄송합니다. 환불당해요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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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못 받을게요. 오 근데 그리핀 이쁘게 생겼네. 비슷한데. 자 여기서 여기까지 봤습니다. 자 오늘 드빌 1. 어 침을 좀 해봤는데요. 어우. 복잡했죠. 자. 자 마지막에 너무 막 봐서 죄송합니다.